이렇게 뾰족한 대책이 아직 없다면 일단 세워둔 저감 조치부터 잘 해내고 또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. 정부는 대책 중 하나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기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발전량은 오히려 1년 새 10%나 늘어났습니다. 뭐가 문제인지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신보령 화력발전소가 뿜어내는 하얀 연기. 미세먼지로 뒤덮인 하늘을 더욱 오염시킵니다. 이런 화석연료를 태우게 되면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. 그 다음에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, 질소산화물 등도 같이 발생이 돼요. 노후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.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석탄 화력 가동 제한을 정례화하거나 하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인 올해 가동을 중단한 발전기는 5기가 전부입니다. 지은 지 30년 넘은 보령 1, 2호기 가동은 중단됐지만 대신 신보령 1, 2호기가 완공됐습니다. 게다가 새 발전기는 1000메가와트로 발전 용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. 지난해에만 용량이 늘어난 새 발전기 6기가 전국에 생겼습니다. 이 때문에 화력발전 전체 발전량은 1년 새 되려 10%나 늘었습니다. 2020년까지 7기를 줄인다지만 7기가 더 완공될 예정이라 숫자는 그대로입니다. 신규 화력발전소 7곳이 가동될 경우 봄철인 4개월 동안 미세먼지 682톤을 추가로 뿜어낼 것으로 환경단체는 전망합니다. 전국의 화력발전소는 61곳.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. TV조선 최수용입니다.